지금 천안, 천안 가는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express train bound for channel is now approaching. 누구나 코딩할 수 있도록 스파르타 코딩클럽. 대한민국을 코딩했던 그룹 스파르타 코딩클럽. 이역은 승강점과 열차 사이가 넓은 곳, 내리고 계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량리, 청량리 가령,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bound for chongyangli is now approaching. 이역은 승강점과 전통차 사이가 넓습니다. 승차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화, 방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for 방화 is approaching. 누구나 코딩할 수 있도록 스파르타 코딩클럽. 대한민국을 코딩했던 그룹 스파르타 코딩클럽.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한참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파발, 구파발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코딩할 수 있도록 스파르타 코딩클럽. 대한민국을 코딩했던 그룹 스파르타 코딩클럽. 이역은 승강점과 연차 사이가 넓습니다. 승강점과 연차 사이가 넓습니다. 승강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요향진, 요향진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왼쪽입니다. 공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해커스 공무원, 해커스 경찰, 해커스 소방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슬림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역은 용산,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경위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드래곤 스위트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시청, 시청역은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이용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동대문역입니다. 동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긋하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동묘앞, 동묘앞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신설동, 신설동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비용선이나 우리시설상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역은 제기동 이번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역인 청량리, 청량리역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만 경기주선, 경주선, 수입분땅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경주선, 수입분땅선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코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역에서 시간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